전문가와 함께 소리를 조절히 해봤습니다. 소리는 3요소가 있어요. 소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.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수도시하고 있어요. 모베성 가득 일도 하고 있어요.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몇 프로 거짓말이죠. 저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건 널세스입니다. 25년 전문가를 뭐 의욕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? 왜 나를 나한테.